아휴 아 준호 씨 지금 뭐하세요? 다 이리들 와보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사또가 여기서 떡볶이 과자를 먹고 있어 떡볶 뭐 떡볶이 과자 사또하면서 하면 어디냐 이건 뭐하는 짓이오 안 들켤 줄 알았어 이것은 반드시 재판이 필요한 일이오 먹었어 안 먹었어 백년제 떡볶이 과자 안 되겠습니다 태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건 태형이오 태형 진짜 두 알 먹었어 되시오 나오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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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죄송합니다 떡볶이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나오시오 아이고 아이고 약과도 못 먹게 하고 떡볶이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이놈 매우 처럼 시카 쇼 세대 아 진짜 아파 아 아 죽였어 아 아 돼 돼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어디서 김준현 응 너만 눈 감으면 됐는데 그거를 문을 열어? 어오 하 하